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어제 처음으로 2천 명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4시 기준으로 1,78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468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춘천 365명, 강릉 231명, 횡성 33명, 영월 22명, 평창 21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3만 명을 넘은 지 불과 닷새 만에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2주가량 증가세가 계속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오늘부터 3월 말까지 군민 4만 6천여 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마을 단위 전담 창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24일부터 3월 말까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합니다. 8월 말까지 횡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20만 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한 출생아동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횡성에서는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96%가 지원금을 받아 지급액의 99%가 사용됐습니다. 작년 1월 원주간연유원지 소금잔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사업체 대표 50살 박모 씨와 하청업체 부사장 백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감리단장 김 모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백 씨가 추락 방지용 난간 설치가 필요하다는 안전컨설팅 업체 지적에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리단장 김 씨도 작업 발판이 견고하다고 넘어갔다고 판시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 주권의식 강화를 위한 강원 독도체험관이 원주교육문화관에 설치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독도와 관련된 역사부터 서식, 동식물 등 생태환경까지 독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구축해 일본이 주장하는 일명 다케시마의 날의 하루 앞선 오늘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전시관은 3월부터 일반에 공개되며 독도사랑 실천을 위한 독도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월군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월군은 올해 승용차 60석대, 화물차 61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1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2,100만 원,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 승용 택시는 33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되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지원합니다. 영월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 법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노후되고 좁은 원주교육지원청을 옛 학성초등학교로 이전 신축하는 안이 강원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중투를 최종 통과하면 원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025년까지 369억 원을 들여 옛 학성초 2만 천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일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에 약재를 공급합니다. 공급 대상은 원주지역 배의 사과농가 176곳 84.6헥타르로 오늘부터 3월 말까지 방제약재와 소독약재 2,400여 개를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공급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배와 사과에 발생하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감염된 과원은 제거하거나 폐원해야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영월, 평창 등 4개 시군 10개 농가가 감염됐습니다. 평창군이 치매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5,687명에게 검사 안내장을 발송하고 오늘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등에서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도내 협약병원과 연계해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며 치매 진단 후에는 약재비 지원과 실종예방, 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